1등 후보가 나온 것 같아요. 어 없어 ㅎㅎㅎㅎㅎ biasanya DK ngomongnya 3cm 중에 3cm 가요! 가요! 잘 됐나요? 네, 해봅시다! 하여, 제주! 하여, 제주! 하여, 제주! 하여, 제주님! 오늘 하루에 힘이 되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제일 어렸을때까지? 16살! Oh my god! 그냥 16살. 16살. 그리고 그는 제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가 침대한 공연을 통해, 그리고 제가 다시 작곡을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전역을 통해, 한국의 전역을 통해, 직접 전역을 통해, 제가 2번에 출연을 통해, 그리고 한국의 전역을 통해,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인터으로 갔을 때 제가 영상을 보고 보고 싶고, 댄서와, 그리고 지금 제가 watching을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초콜릿을 통해서 저는 이슈이 저도 이슈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돌아다니깐 인터을 수영하여 다음 주에 제가 가게에 왔을 때, 제가 춤을 추고, 춤을 추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다시 돌아오고, 제가 지금, 제가 다시 돌아오고, 출연한 오디션에서 다음 주에 출연을 보내고, 다음 주에 출연을 보내고, 다음 주에 출연을 보내고, 이제 출연을 보내고, 어떤 노래가? 제가 노래하는 노래의 노래는 Black and Gold by Sam Sparrow. 와우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這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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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오면 안될까? 그냥 한국에서 가서 같이 연습을 하자. 아이콘 할래요? 아이콘 할래요? 디케야, 너는 좋은 댄서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인 코프로. 오케이. 무릎아. 오케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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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